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마다 집안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대카드 부회장인 정태영 부회장의 집안의 유산 다툼 사례를 다루는 것이 옳은 인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알다시피 정태영 부회장은 과거의 명성을 날렸던 종로학은 창업자의 장남이고 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사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어느 집인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태영 부회장 유산 다툼의 전모입니다 사건이 조용히 매듭지지 않고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면서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자 조선일보가 법조계와 재계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둬야 될 일정 몫을 뜻합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아버진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 종로학원 회장과 함께 9월 7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액수가 아주 작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 자산 10억 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자필 유언 정서를 남기고 이더맨 2019년 2월 달에 별시했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유언 정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면서 유언장 효력을 문제 삼아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서울중앙지법은 고인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정태영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유언 정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고 또한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따르면 그런 유언 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고인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태영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으면 기사화 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태영 부회장이 유언장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을 동생들이 모두 갖게 되자 정 부회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 내 몫을 받겠다면서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집안 식구들의 다툼입니다 주변에서 재산유산 다툼으로 분쟁을 치르거나 또 분쟁을 전후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훨씬 심각한 휘위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든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정신이 명료할 때 자신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명히 나눠줘서 사후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머니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가족들 사이에 재산 분규가 이르렀고 그것이 외부로 알려진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래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불만이 있더라도 유언장대로 대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개 유언장이 있는 경우들은 유언장대로 조용히 처리되고 또 이것이 분규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남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장남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노후에 장남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재산의 상당못 혹은 대부분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앞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대부분 집안에서 지켜져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섭섬함이 부모 사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집안들을 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정태형 부회장님의 어머니 생각은 어땠을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개 아버지는 장남에게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안인들 장남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고 또 때로는 대부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줘서 분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하고 어머니 마음이 좀 다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대체로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남 위에 자식들을 되게 챙기는 것이 그것이 인지의 상정입니다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든 대다수분의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지만 그런 행위 자체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나머지 자식들을 좀 더 많이 챙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이렇게 아마 어머니도 생각하지 않았겠나 봅니다 장남은 부잣집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됐고 내가 갖고 있는 몫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머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2019년 8월에는 뜬금없이 정태영 부회장의 가족권이 청와대 청원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영 회장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정태영 부회장이 편법으로 주식회사 서울 PMC 구종로학원입니다 주식회사 서울 PMC의 지분을 늘려서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진정을 청와대의 청원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주목을 끈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뤄보면 집안 내부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2019년에 현대카드와 현대커미셜, 현대캡달 등을 통해 가지고 대개 보수 총액이 40억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보수액도 26억 6300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안의 송사는 저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렇게 예단하기 힘들고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영 부회장이 평소에 깨끗한 이미지, 창의적인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집안의 재산 분규, 특히 동생들하고 재산 분규가 본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사인과 달리 공적인 인물이 되면 자신의 행동과 말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 것이라는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인이 치료해야 될 가장 큰 비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내의 속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나라 일에 관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또 가정에 관한 가장이 책임을 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일에 관한 또 그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장남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복잡한 것이지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같은 집안일로 신문지상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집안에 내밀한 그런 일들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렇게 방송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신문의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곤 합니다 아마 이번 재산 분규를 보면서 또 사적인 그런 감정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꼬여 있구나 이런 점을 누구든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명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쇼펜하우가 남긴 아주 돈에 관한 또 재산에 관한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이와 같은 그런 명언을 아마 접하신 분들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이 느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광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TH 더 광화문 또 TH 더 광화문 광장 페이스북을 방문하셔서 페이스북에 더 광화문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큰 광장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송이나 또는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